첫번째 게임 출발 자 이번에는 특선 1게임에서 구질 파악을 좀 빠르게 노프룸의 서비스 네트 맞으면서 네트 자 이번에도 노프룸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강하늘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코스를 자 이번에도 3대2입니다 직선쪽 잘 막아냈고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다시한번 탐하게 서비스 노프룸 자 이번에도 네트 약간의 회전성을 더 줘서 해줘야됩니다 짧은 네트 포인트는 강하늘 서비스 강하늘 직선쪽 대각선 잘 뽑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자 떠오른 공을 8대2 서비스 노프룸 아 자 깊숙한 코스로 들어가 다시한번 서비스 노프룸 자 이번에도 직선쪽 잘 스코어는 8대4 강한 스매시 이번 네트 맞고 벗어라 자 이번에도 스코어는 10대6입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어요 자 게임스코어 1대0 먼저 앞서가고 있는 강하늘 자 이번에는 스코어는 1대0 백핸드 포인트로 전환 다시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다시한번 강하늘의 서비스 직선쪽 뽑아주면 발이 굳어있는 노프룸 스코어는 4대0 자 직선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하늘 선수 이번에는 이런식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높은 선수가 가볍게라도 선제를 해주고 스코어는 7대0 직선 다시한번 너무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렇게 서브도 먼저 내주면 안되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달려나갑니다 9대0 자 이번에도 직선 다시한번 깊은 세일 다 맞추지 못했어요 다 맞추지 못했어요 다 맞추지 못했어요 다 맞추지 못했어요 다 맞추지 못했어요